1992년 7월 2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실력파 아티스트 김준현은 현재 BL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가수의 음악 경력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 특히 부모님의 열렬한 지원으로 키워졌습니다. 주년의 이상적인 키는 175cm, 몸무게는 65kg이다. 그는 한국 문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혈액형 오형을 가지고 있다. 그의 가족에는 그의 부모뿐 아니라 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환경을 제공해준 그의 조부모와 누나가 있습니다. 주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서울 방학초등학교, 삼동중학교, 한국예고 음악과를 졸업했다. 공부하는 동안 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원은 그가 음악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년은 2015년 5월 보이그룹 에이르 기아야어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나중에 그룹이 해체되었지만 그가 솔로 활동을 시작할 때 가족의 지원은 여전히 그에게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7년 입대, 2020년 제대 후에도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를 동행하고 응원해 주셨다. 내일 그는 그의 경력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쇼 미스터 트롯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많은 인터뷰와 무대에서 김준현은 부모님의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잊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삶과 경력에 기여한 그들의 공헌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년의 음악 경력은 그의 재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사랑과 헌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트로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실력파 김준현은 독특한 퍼포먼스와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로 끊임없이 자신을 뽐내고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경력에서 가족, 특히 부모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김씨는 결어분의 끊임없는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에 대한 김씨의 사랑과 존경심은 말뿐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 노래 하나하나를 통해 표현된다. 그는 부모의 감사를 자신의 삶과 경력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김현아는 뜨거운 열정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노래를 헌정했으며, 특히 팬들의 마음에 깊은 찬사로 울려 퍼진 수호천사도 포함됐다. 김준현의 경력은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무대 위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통해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능력으로도 유명하다. 노래를 부르든, 목소리를 흉내내든,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든 김씨는 늘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는 연예계에서의 그의 다양성과 뛰어난 재능을 입증한다. 이 밖에도 김씨는 SNS활동과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음악은 물론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김씨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소통 능력은 그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사랑하는 팬들로 구성된 끈끈한 커뮤니티를 구축해왔다. 김준현은 매 무대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재능과 카리스마를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다. 라이브 음악쇼부터 주요 콘서트까지 그가 참여하는 모든 무대는 그의 열정과 재능을 보여주는 장소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음악과 사랑을 전하려는 김의 끊임없는 노력은 여러 세대에 걸쳐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인 삼화식품이 브랜드의 새 대표 모델로 유명 가수 김준현을 발탁하며 유망한 새 광고 캠페인에 나섰다. 삼화는 1953년 창립 이래 다양한 소스부터 간편식품, 프랜차이즈 서비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며 꾸준히 입지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알려진 김준현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는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이는 삼화가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고려하는 것입니다. 김준현과 삼화의 조합은 고객, 특히 그의 팬들에게 다가가고 관심을 끄는 데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삼화는 김준현을 자사 제품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층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하마하라치 간장치킨과 간편식 등 삼화의 대표 상품들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삼화는 김준현이 참여하는 광고 캠페인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며 많은 해외 고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TV 광고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활동까지 다양한 홍보 활동이 포함되며, 김준현이 삼화 제품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이다. 삼화는 김준현의 카리스마와 재능을 활용해 높은 매출 신장은 물론,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깊은 관계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는 삼화의 더 큰 계획의 일환입니다. 실력파 아티스트 김준현은 미국에서 명성과 탄탄한 음악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지난 5월 11일 세크라멘토에서 투어를 시작해 많은 관객을 모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김준현은 무대 퍼포먼스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일상 업무 여정을 공유하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유명하다. 이를 통해 팬들은 그의 일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투어에서 그는 매 공연마다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평단과 팬들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준현의 공연은 음악적 연주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한다. 팬들의 관심은 김연아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뿐 아니라 특히 그의 출근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김연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드러냈다. 이 영상들은 김씨의 삶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솔직함과 친근함을 느끼게 해준다. 게다가 김정연은 공연의 지역 문화 요소를 접목시켬해 공연마다 독특함과 참신함을 만들어낸 선구자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항상 예술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반영하여 최고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연의 경력은 음악에 대한 그의 능력과 헌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랑과 연결되고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김을 사랑합니다. 매 영상마다 김중연의 새로운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음악적 순간, 매혹적인 스토리를 관객과 팬들은 늘 기대하고 있다. 각 이벤트, 그의 노래 하나하나는 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하다. 김중연의 경력은 성공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지지와 사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의 여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창작하고 발전해 나가는 김중연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그리고 모든 영상, 모든 노래를 통해 우리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인 그의 노력과 열정을 계속해서 목격할 것입니다.